샤론 코치 초등맘 클래스 샤초크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연구소 이미혜 대표입니다 샤론 코치가 전국에 계신 아니 요즘은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전세계에 있는 샤론 코치 팁을 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중 초등맘들을 위해서 물론 유아맘들도 미리 보셔도 됩니다 자 초등맘들을 위해서 샤론 코치가 월별로 12가지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새해가 바뀌었네요 우리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자 1월의 주제는 여러분들 행복하자 행복하자 자 새해에는 행복하자가 주제입니다 행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 하는 말 중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 나여야 된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행복하고 부인이 행복해야지 남편이 행복하고 행복한 집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샤론 코치 연구소는 샤론 코치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1월 샤론 코치 초등맘 클래스 샤초클 1월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식상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사각형 테이블에 앉아 많은 상담을 진행하지만 엄마와 아이가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답을 찾는 경우라면 상담은 수월해집니다 아이와 엄마의 관계도 좋고 아이의 인성도 문제없으니 공부 방법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이 경우와 반대로 질문을 던졌을 때 엄마는 볼멘소리로 아이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비난하고 옆에 있던 아이는 눈을 흘기고 입을 쑥 내밀면 상담 과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공부 얘기는 시작도 못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부터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공부법을 알려줘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고 가정 내에서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뭐가 어떻다는 거야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윽박지르는 통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은 설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찼던 감정을 표현 못하니 가슴은 답답해지고 화만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만 있는 화병도 이런 문화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도 표현 못하는데 상대의 감정은 더더욱 알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해도 한계점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공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감정의 의미를 인지하고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감정 표현 놀이입니다 먼저 감정 카드를 만듭니다 창피하다, 원망스럽다, 억울하다, 우울하다, 통쾌하다, 미안하다, 얄밉다 이런 감정을 나타낸 단어를 두꺼운 종이에 적거나 인쇄해서 붙입니다 카드 한 장을 집어 아이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본 다음 정확한 뜻을 모르면 사전을 찾아 단어의 의미를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단어를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하거나 사용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씩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화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죠 또한 정확한 표현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이 발전하고 이는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친정엄마가 물어봤을 때 혹시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나타낼 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봐 라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서 표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항상 이 단어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쾌하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쾌하다란 뜻 알아? 응, 알아 뭔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물 마셔서 시원한 거? 아니, 그거 아닌데? 그럼 뭘까? 자, 엄마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핸드폰 여시면 사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냥 상쾌하다 찍어보세요 그럼 뭐가 뜨죠? 그 말의 뜻이 나옵니다 정확한 뜻, 그걸 아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을 넣어서 짧은 글씨를 짓거나 아니면 상쾌했던 경험을 얘기해보는 거죠 엄마, 나 예전에 여름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웠어, 정말 그런데 집 앞에 바로 엄마 편의점이 있었잖아 거기 쑥 들어갔는데 엄마 거긴 천국이야 거기 에어컨 빵빵 나와서 내가 물 하나, 생수 하나 사 먹었거든 목이 엄마, 타던 목이 환해지면서 정말 엄마 이거 상쾌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죠? 상쾌한 거죠 그거 괜찮은 거죠 온도가 낮아가면서 깨끗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샤워를 하고 탁 나와서 이래서 맥주 한 잔을 탁 마신다 그러면서 어 할 때 아이들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 목이 상쾌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뜻을 정확히 알면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감하면서 기분이 좋아 있죠 응? 엄마 마음을 아들이 알아주는데 엄마 마음을 딸이 알아주는데 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여러분들 이래서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글로벌한 인재가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 감정,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고 상대의 말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차롬코치의 학습 다이어리에서는 자, 1월에 어떤 활동을 할까 정리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감정표현 카드를 만들어 감정 놀이 즐기기 두 번째, 아이의 행복을 확인하기 자, 이 내용은요 아이가 행복한지 체크해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의 행복지수 높이는 말 알아두기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내 딸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너의 엄마인 게 행복해 라는 말들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면에서 행복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죠 자, 엄마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인이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에 여러분들이 아이랑 같이 감정표현 카드 만들어서 한번 즐겨 보시면 서로 상대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롬코치 초등맘 클래스 샤초클 자, 오늘은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advoc quién을 살아 Extraень? 안녕 갑니다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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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Bon itel traffic Comment alcohol traffic People remain